복숭이가 들리는 거야. 하다보니 할머니는 고기도 가옥가옥하면 오븐 문을 열어서 그던데 포타타 생강빠이가 삐쳐나오지 뭐야. 아이고 할머니. 아이고마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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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생강빠이는 늘 타혜머니들 지나쳐 밖에도 타고 온다 같이 거기서 어서도다. 거기서 어서도다. 아 형님과 다 보지는 어. 그래도 그래도 생강빠이도 쫓아갔어. 어 생강빠이도 멈추기는 성원. 그는 그 빨대 대지는 거야. 배도 하지마다 잡을 수 없을 거야. 나 생강빠이 있는 건. 잡았네. 아빠, 컴. 아빠, 컴. 아빠, 우리.